진짜… 집이 있으면 재미있겠다. 제 밥 먹으려고 해요. 네. 오래야 할 것 같아. 응. 엄마가 오면 안 되니까 치고 향한다고 한 번만에 도전했다. 너무 귀엽다, 예. 4. 5. 6. 6. 6. 5. 6. 6. 8. 7.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눈이다. 아 엊그제까지 단풍했던 애들 아 오늘은 상고대로 변신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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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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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5 으 으 으 으 으 내려갈때는 사람이 없었을텐데 상호대 미쳤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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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우.. 뜨거워 뜨거워 아우 눈싸다고 겁나고 아우 여 valle 아우 아우 덕분에 provides íp 전까지 단풍였던 애들인데 구석나무 아 과자 따먹기 과자 따먹기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콩보라 운행이 단순 후 그 후 6시 30분에 종료됩니다. 어? 6시 30분입니다. 지금 몇 시지? 공료라는 비용을 고객님께는 인간을 통해서 공료라 운용을 사전 규질을 바랍니다. 공료라 운용을 사전 규질을 바랍니다. 공료라 운용을 사전 규질을 바랍니다. 공료라 운용을 사전 규질 그리고 공료라 운용을 사왔습니다. 공료라 운용을 사전 규질을 바랍니다. 분명히 공료라 운용을 사전 규질을 조용한다고 합니다. 공료라 운용은들을 온다. 공료라 운용을 사전 규질을 바랍니다. 눈이 지금도 너무 많이 내려 올라갈 때 정상대로 찍은 영상이 거의 다 지워져가지고 거짓말이 아니라 아예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져서 너무 속상했는데 휴게소에서 그나마 거프루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라도 찍을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 정말 너무 슬펐어요 손 얼어 터져가면서 찍었던 영상인데 아 아 아 덕유산의 명물 주목나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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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